레드시프트 렌더러를 구했네요. 요거는 시네마포디하고 맥스하고 마야에서 테스트 했다고 합니다. 요 3개가 설치가 되는 거에요. 자료실은 뭐 100% 제가 다 설치법도 다 만들어 드리고 그러는데 강조하죠. 공지사항이 넣습니다. 꼭 집에서 학습용으로만 사용하세요. 회사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다가 걸리면 인생 조지는 거에요.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 불법이에요. 근데 안 잡는 것 뿐입니다. 다 알지만 반드시 집에서 학습용으로 사용하시고 상업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꼭 정품을 돈 주고 구입하세요.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한 거 복사하는 거는 자료실에다가 그냥 밑에 무슨 파일을 어디에 복사하라 하는데 이런게 있습니다. 이렇게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. 요게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호스트 파일 수정하는 방법 요거 참고할 수 있게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호스트 파일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. c-windows-system32-drivers-etc 여기에 호스트 파일이 있어요. 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시면은 확장자가 없잖아요. 메모장을 연결합니다.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고 뭐 계속 연결하든지 하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뜹니다. 그래서 저는 기존 필모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호스트 파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 크랙 파일을 쓸 수가 있어요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조용히 학습용으로만 쓰세요. 호스트 파일을 여기서 수정해서 저장하면 저장이 안 돼요. 중요한 이런 폴더기 때문에 외부에서 쓰기를 금지시켜 놨습니다. 그래서 다른 폴더로 복사해서 옮겨 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얘를 ctrl-c 해서 복사하시던지 아니면 오른 버튼 누르셔서 추가 옵션 표시해서 복사하셔서 다른 폴더에 붙여 놓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다른 드라이버에다가 호스트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호스트 파일을 수정 작업을 해요. 이렇게 해서 호스트 하신 다음에 메모장 한 번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스트러덕션 있죠. 여기에서 this entry to c 윈도우 호스트 파일에 붙여 놓게 하라는 얘기에요. 그러니까 복사를 합니다.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 ctrl-c 해서 호스트 파일로 갑니다. 이거는 제가 d 드라이버로 옮겨 놓은 그 파일이에요. 그래서 여기 아무 곳이나 맨 아래에다 할게요. 맨 끝에 클릭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ctrl-v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저장을 하셔야겠죠. 파일, 세이브 끝난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현재 c 윈도우스 시스템 30이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. 이 파일은 그래서 이제 이 폴더로 가셔서 이 파일을 ctrl-c 누르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etc 드라이버에 가셔서 ctrl-v 해서 덮어 쓰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호스트 파일이 수정이 돼요. 레드 시스템트 설치법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끝 그렇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